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공약 네 번째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제가 오래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큰 정부가 좋습니까? 작은 정부가 좋습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세상이 복잡하고 게다가 격차가 커지는 세상 속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부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뛰는 것을 막는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신산업을 개척하고 인적이고 물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하여서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부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제일 나쁜 것은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그런 권력은 참 나쁩니다 그런 권력이 민간의 활력을 빼먹고 공공부문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이런 공공부문은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소불이 등골 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에 임대차법은 우리 전세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7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라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함용을 받아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한 게릴라전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절대관력으로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은 법률에 의해 임명되고 공식적인 조직을 이끄는 장관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조직됩니다 법률로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장관을 지휘하고 부처를 휘두르고 더구나 정당과 국회까지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 나라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은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하고 인력규모는 백악관 직원수보다 많습니다 장관들을 지휘하고 때로 패싱하기까지 하는 청와대 수속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 대로 비서실 1실장제로 청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관과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고 대신 장관은 퇴임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어느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검증, 검찰수사, 공직감찰 이런 일들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 업무는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성이란 방패 뒤에 숨어서 경영부실과 철밥통을 합리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쇄신하겠습니다 지난번 LH 투기 사건 때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정년 때까지 투기하면서 꿀 빨면서 살련다 이런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화를 냈었지만 그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과 달리 성과와 보수에 근거한 인사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경쟁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국민 등골브레이커가 된 것은 첫 번째 임금이나 인사 같은 기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신의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청와대의 우리 편 챙기기로 임명된 경영자가 취임과 함께 노조와 결탁하고 노조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경영 마인드 이것을 전혀 동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으로만 몰리는 나라는 내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세신을 위해서 저는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정치적 책임이 아닌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공공부문의 규모는 급속히 비대화됐습니다 인력은 23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 늘어났습니다 만약 공약대로 인력이 81만 명 늘어난다고 하면 보수와 연금 등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1명당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더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능 설정 없이 단기간에 늘어난 공공부문은 세금 부담도 부담이지만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활력을 빼앗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공공부문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공공부문 총인건비의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네번째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 그만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종 센터 같은 중간관리지원조직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업무도 모호하고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과거 서울시 태양광 특혜사업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권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국가재정에 기생시키는 구조를 법적으로 연구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생구조를 협파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그 사용내역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단체는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를 처리하게 해서 국민 누구나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은 공모화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회개나 횡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금 회수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서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언제나 민간이고 정부는 돈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민간의 돈을 쓰는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옥죄고 또는 빨대를 꽂아서 자기들 폐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민의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저는 이런 공공부문을 대폭 혁신하고 쇄신해서 민간 부문 그리고 국민의 활력을 되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요 개혁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도 굳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도 그 전에 현재 우리 사회를 꽉 틀어막고 있는 병목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공약부터는 보다 나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희망의 진검다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공공부문개혁 윤희숙이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